오늘은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의 유효성이 검증된 노박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갈립 덩굴성 식물로 전국의 상과들에 흔하게 자생해 있습니다. 둥근 열매는 노란 갈색으로 여물게 되는데 세 갈래로 껍질이 갈라져 붉은색의 씨앗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늦겨울 가지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새들의 식량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에 돋는 어린잎은 나물로 무쳐 먹으면 맛이 굉장히 좋고 줄기 껍질은 벗겨서 녹근과 밧줄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성미는 쓰고 매우며 약간 따뜻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작용 부위는 강과 비대장에 들어가고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한방에서 줄기는 거풍습과 통경활혈맥 경폐아통치료에 쓰입니다. 잎은 살충제나 살모사의 독을 해독할 때 쓰이며 신장의 세포 손상 및 세폰의 활성산소를 최대 80%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박덩글 열매 껍질과 씨는 한두개로 허리아픔과 류머티즘에 먹으면 진통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는 밝기 부정과 성기능을 높일 때 쓰이고 염증치료 담즉 분비 촉진제로 쓰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고양이의 혈압강화 작용과 진정 및 정신안정작용, 인유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실험에서는 노박덩글이 뇌신경 보호효과로 파킨슨병과 퇴행성 뇌질환의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참고로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고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원인 모르게 서서히 소실되어갑니다. 주로 60대 이후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실험에서 노박덩글 추출 성분이 파킨슨병에 대한 도파민 뇌신경세포 보호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2시간 간격으로 복막내 투여한 뒤 7일 후 변화를 조사했는데 도파민 신경 손상에 대해 두드러진 보호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백질 수준을 상향 조절함으로써 뇌의 흑질 부위에 분포하는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현저히 억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박덩글은 뇌의 노세화와 인식장애, 뇌신경세포 파괴로 인한 파킨슨병의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파킨슨병에는 노박덩글 잎이나 껍질을 건조시킨 다음에 용량 3g에 500cc 정도의 물을 붓고 다리시면 됩니다. 쓴맛이 강함으로 감초나 대추를 넣고 반량이 되게 다리시면 되고 차로 덮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음용은 하루 2-3회씩 식전에 마시면 되고 치매와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는 석창포와 청궁두축나물을 각 3-5g씩 배합해서 산재나 환재로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노박덩글은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완화시키며 뼈와 근육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증진시켜 아픈 근골동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생리통과 냉증에는 노박덩글 열매가 큰 효움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열매를 건조시켜 살짝 볶은 다음 가루내어 따뜻한 물에 한 잔씩 타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 3-5개 정도가 적정량이고 하나만 씹어 먹어도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강한 방향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옛부터 열매는 기가 허약한 몸을 다스리고 손상된 신장 기능을 보강해 원기를 회복시키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술을 담궈서 마시면 사포닌 성분이 남성 스테미나를 극대화시키며 활동지수를 늘려서 육체적인 힘과 근골동통의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열매줄을 만드실 때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5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술은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부어주면 되고 꽉 밀봉해서 신선실에 6개월 이상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열매는 건져내고 1-2개월 이상 더 숙성시킨 다음에 마시면 됩니다. 노박덩굴은 모든 전초에 어느 정도의 독성이 들어있어 과다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거나 정량을 초과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꼭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담금주는 구토와 설사를 하고 심장속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니 절대 많이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